향기 좋았죠? 어 좋았어요 그럼 다음 팀 포기하도록 할게요 빅스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 부탁드릴게요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멘트 인터뷰를 진행을 못한다고 들어가지고 아우 정말요 아쉬운 만큼 무대에서 정말 정말 멋진 모습 오랜만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칫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 시간이 임복해오면 네